네,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를 비롯해서 전 스텝이 되게 최선을 다해서 촬영했고요. 전작보다 확실한 재미를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후회하시지 않을 거라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현희 씨도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들어서 굉장히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작년에 비해서 웃으실 수 있는 그런 나이들이 많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영화를 스타트로 보시고 나서 설날에 즐겁게 가족분들과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병민 씨.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1탄 만한 2탄 없다라는 그 정서를 꼭 깨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멋진 말씀이십니다. 자, 끝으로 오달수 씨. 네, 어... 좀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세운 계획들이 많으실 텐데 올 한 해 끝까지 그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해 주신 네 분 잠시 후 포토타임 때 무대 위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